안녕하십니까? 12시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오후 제주도에 접근해 내일 새벽 충남지역으로 상륙하면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립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열대 해상에 고온 다습한 열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며 시속 33km도를 이동 중입니다. 태풍 중심에서는 바람이 초속 19m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현재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270km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 최근접 시간은 오늘 오후 6시경입니다. 밤 9시쯤에는 전남, 진도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간 뒤 내일 새벽에는 군산 앞바다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됩니다. 이후 충남 서산에 상륙한 뒤 강원도 속초를 통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걸로 예측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에서는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립니다. 남해안 등 남부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늦게,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서는 내일 새벽부터 종다리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남부지역에서 30 내지 80mm, 제주 산간 등 일부에서는 100mm까지 예상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20 내지 60mm로 최대 8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청은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큰 백중사리 기간과 태풍 북상이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등의 침수 피해 위험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